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2022년 4월 2일 수요일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매주 편일 저녁 19시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숟가락 라디오 김현진의 그림 주제는 제 그림 설명만 다음은 제 그림 설명입니다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 오늘 보고 들어줄 제 그림은 연니케버스 최고전의 컴퓨터 그림이며 제목은 은공산입니다 성동국의 대표적인 산이며 개나리가 만발 아무튼 연니케버스 똑같은 그림이며 제 생각에서 큰 그림입니다 이상의 그림 보는 눈과 귀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과 엔차 공세청에 김현진의 그 그림 스쿨 라디오 김현진의 그 그림 뱅과 하트를 눌러주시면은 펜은 알람과 오롱백 하트 1분 5분 눌러주십시오 롱은 캐스터로 들으시면은 그냥 하트만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숟가락 날개 김현진의 그 그림 저는 김현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